새로운 한 주의 시작인 오늘은 현재 흐리고 약하게 비가 내리는 곳이 있는데요. 비는 아침까지 온 후 차차 그치겠습니다. 또 오늘 아침에는 안개나 박무로 인해 가시거리가 짧은 곳이 있습니다.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는데요. 오늘 아침 기온 14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고, 낮 기온 16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낮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아침 애월과 조천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고요. 제주는 흐린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한림 12도, 고산과 대정은 14도로 출발해서 낮 기온 15도 내외로 전망되고요. 남원에도 빗방울이 떨어지는 가운데 기온은 14도 내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동부지역의 현재 기온은 13도로 출발해서 낮 기온 15도 안팎으로 평년보다 2도에서 3도가량 낮겠습니다. 산지에도 현재 비가 내리는 가운데 윗세오름 7도, 성파낙 8도 보이고 있고요. 도서지역의 오늘 아침 기온은 14도 내외로 출발해서 낮 기온 15도 안팎으로 전망됩니다. 오늘과 내일 전해상에 부풍이 강하게 불면서 물결은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제주공항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주간날씨입니다. 내일 낮부터는 차차 맑아지겠고요. 목요일까지 맑은 날씨가 이어지다가 금요일에는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날씨였습니다.